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라는 책을 가지고 부자들이 따르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보트 규사키이고요 이 책에서 부자들은 꼭 따르지만 부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잘 따르지 않는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담 혹시 받아보셨어요? 뭐 재무상담사들 많죠? 그런 분들 혹은 친한 친구도 좋고 혹은 선생님, 부모님, 보통 이런 분들에게 여러가지 돈에 대한 조언을 구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수입에 맞춰 살아라 즉, 너가 200만원을 벌면 200만원에 맞춰 사는 거고 500만원을 벌면 500만원에 맞춰 사는 거지 200만원을 버는 사람이 500만원에 소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500만원을 버는 사람이 1000만원에 소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버는 그 수입구조에 맞춰서 소비도 역시 그에 맞게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도 좋은 조언이고 너무나도 맞는 조언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산층에게는 이런 조언들이 훌륭한 조언이라고 로보트 규사키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로보트 규사키는 이야기하는데요 로보트 규사키 부부는 이런 규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자산이 부채를 산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로보트 규사키 부부는 우리는 자산을 사는 일에 집중함으로써 수입을 늘린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산, 로보트 규사키가 말하는 자산이란 것은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산들 내 주머니로 현금을 가져다주는 자산들이 벌어다준 그 수입으로 부채를 산다라는 거예요 부채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을 빼가는 거죠 예를 들면 명품 가방, 고급 외제차, 슈퍼카 이런 것들이 다 부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런 부채들을 산다라는 겁니다 자산들이 벌었다준 수익 내가 노동에서 버는 수익 말고 자산들이 가져다주는 수익으로 명품백을 사고 자동차를 사고 이렇게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로보트 규사키는 이 자산이 부채를 산다라는 규칙을 따라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현금 흐름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로보트 규사키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다 현금을 위해서 자산을 사는 것도 여전히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여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는 뭐냐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즉 경제가 불황이든 호황이든 자산에서는 여전히 계속 돈이 나오게 되고요 그 돈 갖고 소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이 돈을 위해서 명품백을 사기 위해서 슈퍼카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 시스템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서 그런 명품백이나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 불황이 와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임금이 삭감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따라서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 자산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자산의 현금을 의미해서 소비, 부채를 사는 사람들은 경제가 불황이냐 호망이냐에 생각 없이 계속 부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을 따른다는 건데요 로버트 교사님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일하선 안 된다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돈이 돈을 위해서 내가 일하면 안 되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부자들은 보상의 법칙이라는 것을 따른다고 얘기해요 보상의 법칙 오늘 제가 타이틀을 뽑았던 그 세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상의 법칙 세 가지 부자들이 따르는 보상의 법칙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조금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 원짜리 받으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 상대방한테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하죠 왜? 내가 5천 원만큼 이득을 받으니까 그런데 이는 보상의 법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어렵죠? 남에게 뭔가 더 많이 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로버트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화물선이 줄어드는 이유를 알고 있느냐 그 이유가 선원들의 노조 때문에 상선 회사들이 임금이 싼 국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GM,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GM의 어려움에 빠진 이유도 노조의 지도자들이 회사의 경영지보다 더 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들이 전부 다 정말 모두한테 나쁜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죠 이것들이 이 상황들의 근본적인 거에는 바로 상대방에게 더 준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덜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회사한테 왜 더 일하고 적게 받아야 되지? 내가 조금이라고 회사한테 더 많이 받아야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노조 활동에서 조금 더 무리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싸움을 계속하다 보니까 아예 회사 자체가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큐사키는 비노조원이 되기로 결심했다고 얘기해요 적게 일하고 많이 받기보다는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더 많이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노조들은 보통 이거죠 보통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내 근무 환경을 더 좋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1원칙 보상의 보상의 1원칙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사례에서도 상선 회사들이 다 임금 이상 국가로 간다든지 GM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도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로버트 큐사키의 주장입니다 노조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부 우리나라에서도 귀족노조가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비판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최악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남들에게 뭔가를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할 때 나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는다는 이 상호주의 법칙은 반대로도 작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는 사람, 친구라든지 가까운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그 당한 것을 그대로 안 갚으면 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내가 먼저 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만 원 주면 만 원 받아야 되잖아요 이 생각이 있으니까 먼저 주기가 쉽지 않은 건데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 내가 남에게 핵꼬질을 하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 상대방도 역시 나에게 그대로 대갚아주려고 한다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먼저 베풀면 상대방은 더 좋은 걸 나에게 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법칙은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막 배우고자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뭔가를 만들고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일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결국에는 내가 받는 돈이든 보상이든 어떤 거든 그것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세 번째 법칙인데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진정한 교육은 교실, 세미나, 책, 보고서, 졸업장에서 찾을 수 없다고 로버트 교사끼리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힘이라는 것은 학교를 졸업하고 수업과 세미나를 듣거나 책을 읽고 배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배운 것들을 활용할 때 활용하기 시작한 후에야 교육의 힘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성공과 실패하면 보통 금융적인, 돈적인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성공과 실패는 결국에 금융교육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더라 금융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리고 이 금융교육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보통 물질적 성공과 실패가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채의 아파트나 한채의 아파트나 투자의 기본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금융교육과 수년 동안 경험, 금융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투자 경험이 있는지 여기에 따라서 수익성의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시잖아요 제 영상을 보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겠죠 제 영상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거나 어떤 투자 강의인이 가시거나 하셨을 때 그걸 똑같이 듣더라도 누군가는 그걸 1억을 벌고요 누군가는 그걸 100만 원을 벌고 누군가는 또 손해를 봅니다 그런 차이가 금융교육과 경험에서 비롯된다 거기서 바로 수익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우시면 실천하고 활용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적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힘으로 발휘되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큰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과 교육은 은행의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책만 보고 공부한다고 공부 다 잘 된 거 아니잖아요 책도 공부하고 실전 경험도 있을 때 운전면허 시험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적인 공부도 필요하고 실제 운전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잘 융합이 됐을 때 복리처럼 복합적으로 그 교육의 힘을 우리가 효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많은 돈을 벽이 될 것이고 더 많은 경험하실수록 그 수익성은 극대화 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남에게 먼저 베풀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더 많이 주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복합적 근육의 힘을 활용하라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먼저 제일 법칙인 남에게 베푸는 것부터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 부자들이 따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여러분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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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